속보입니다. 후지산이 또다시 산채 팽창을 하였습니다. 최근 일본 치바현 이치노미아초 부근 해안가에서 30여 마리의 돌고래가 좌초된 채 발견된 것을 두고 불안감이 소셜미디어 sns를 타고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후지산에 산채 팽창까지 더해지면서 일본은 최대의 공포 분위기입니다. 후지산의 이번 산채 팽창이 더욱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얼마 전 일본 후지산에서 대규모 분화가 일어나면 3시간 만에 엄청난 양의 화산재로 도쿄와 수도권 일대가 마비된다는 분석이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시즈오카 야마나시 가나가와 사면이 참여하는 후지산 화산방제 대책협의회는 후지산 분화 대피계획 보고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2014년 처음 수립된 대피계획의 전면 개정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지산 분화 시 용암과 화세류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화산재입니다. 화산재로 인해 즉각적인 인명피해는 없지만 그 엄청난 양으로 교통인프라 등 각종 필수시설이 마비돼 장기적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15일간 화산재가 분출됐던 1707년 4a 분화와 같은 규모의 폭발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분화 단 3시간 만에 도쿄 도심에 화산재가 쌓여 기능이 마비됩니다. 또 이때 발생하는 화산재는 2011년 동일본대 지진으로 발생한 재해 폐기물의 약 10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 23구 일부에서는 하루에 3cm, 이틀에 10cm 이상의 화산재가 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0.5mm 수준의 몇 안 되는 화산재 분출에도 도쿄와 치바현에서 열차 운행이 중지됩니다. 4월 8일 오늘 토요일 오전 8시 현재 기준 최근 일본 내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오늘 4월 8일 오전 5시 58분에 일본 도쿠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또다시 규모 3.7진원의 깊이는 9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강진들이 계속 발생 중이기에 살리쿠에역의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4시 21분에는 구마모토현에서도 규모 2.4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규슈 휴가나다 지진을 시작으로 다시 규슈 지역에 군발 지진이 시작되었고 4월 3일에는 규슈 구마모토현 아소지방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나흘 전인 4월 4일 저녁 11시 1분 일본의 우주센터가 있는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근해에서 규모 4.1진원의 깊이는 3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가고시마 지역을 포함하여 규슈 지역은 한반도에 지진의 진동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2016년 4월 구마모토 1차와 2차 강진으로 인하여 한국119 등에 접수된 지진 관련 신고만 4,000건에 달했습니다. 또한 어제 4월 7일 저녁 9시 46분에는 일본 치바현 인근 이바라키현에서도 규모 4.0진원의 깊이는 8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며칠 전 수십 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한 치바현과 이바라키현에서는 돌고래들이 비슷한 시기에 과거 출연하여 지진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11년 3월 4일 어제 강진이 발생했던 이바라키현 가시마시 해안의 엘렉트라 돌고래 54마리가 집단 좌초돼 폐사한 바 있는데 그 후 엿새 만에 규모 9.1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는 어제 4월 7일에도 규모 4.1진원의 깊이는 7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12월 29일부터 4월 8일 오전 8시 기준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는 2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